이렇게 조금 되긴 됐는데 우리 멋쟁이 심사 이용민씨의 한마는 대동관과 북녘 땅 현지 두 곡을 참여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는 대동관 변함없이 잘 들으냐 모란도가 울릴 때야 내 모란이 그리뿐 철조망이 가고났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하하 소식을 들어 한마는 대동관 하하하 4월 달이면 남북정상회가 열리죠 우리 파스트로 2곡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팬데덴 대동관 해외 나 나를 여ras 그립구나 그 해 있던 수신과를 세서 다시 한 번 들어보라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미디아지도 없을 소라 아싸다가 잊어버릴 하지마는 내 동화 네, 선박세 한 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로는 국력당 편집 편지 써서 몇 번, 100번을 써봐도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엔 다시 한 번 국력당으로 편집을 해볼까요? 고향을 불러본 그날 소리쳐 불러본 그날 저 짧은 인민강을 걸지 못하고 주저 안전수심심 호동하도 안고 미워도 아무 생각 없구나 꿈속에다 불러본 그날 하얀 새소지 언제다시 가버려날 내살던 고향 동력당아 자리냐 애기 정국 성적 정국 정국 피ud은 시정선을 지우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세 그리워 날 보고파라 사랑을 넘겨 파란돌에 날아보는 고향의 인생 살아야 생각해버려라 내 살던 고향이 동력나마 잘 있노냐 언제 다시 가버려라 내 살던 고향이 동력나마 잘 있노냐 모지않아 다른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런 희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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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